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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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이제 바이바이 보스를 돌아볼 예정이데요 바로 가죠? 어..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빨리빨리 할 거라서 일단 아낄 수 있는 스킬은 좀 아껴볼게요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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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시그너스 잡아주고요 네 253개입니다 가끔은 갈게요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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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ㄴ ㄷㄷ ㄷㄷ 잠은 ... ㄷㄷ ㄷㄷ 커플이 예미해져가지고 ㄷㄷ Ever 좀 잡아볼께 써야겠는데? ㅎ 흐흐흐 일단 변신만 씁시다 변신은 써야될거같애 빠르게 갈수있을지 모르겠네 일단은 화멜을 잡아줄게 어 안쌌네 아 잡혔어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이런 아 이런 위기를 맞아야겠네 아 이거 맞을게요 어쩔수없어 아 이거 막았어야되네 어우 죽겄다 터져야겠는데요 어쩔수없는데 어우 죽는데 아이고 에이 이렇게 노트를 써주고 박살되네 확실히 무조건 있는거하고 없는거하고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거같애 오케 자 이때 바운딩을 쓰는게 날라나 하 하 잡는거 진짜 짜증난다 하 잡지마 됐죠 다섯 야 이거는 좀 아 피살기 다 썼는데 이건 아니지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다행 오 야야야 아잇 그냥 잡읍시다 오케이 먹어주겠니 녹화하시는구나 아 스킬 이펙트 아 별로요 가려져가지고 잘하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무적이요 0.8초 이렇게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 고맙습니다 스펙은 2.25 구요 어 수공은 낮은 이유는 스킬이 빠져 가지고 그렇고 크기는 107%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